오늘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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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시일이 됐어 오늘 시일이 됐어 시일이 됐어 오늘 시일이 오늘 시일이 히이근 무슨 인터뷰죠? 2, 2, 3 2, 3 수빅보다 덜 묻혔어요 아아 저 강아지 저 분양 받았어요 오늘 오늘 분양 받았어요 저 분양 받았어요 오늘 왜 저래 치자 왜 저래 치자 왜 저래 치자 현상의 고등학교 흠흠흠 흠흠흠 흠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